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어떤 기내식을 먹을까? 치킨으로 주세요. 치킨 플리즈. 아, 이것도 쉽다. 이것도 다 플리즈예요. 그러면요, 기내식에는 어떤 어떤 식사의 종류가 있을까요? 그 국적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스티네이션, 어떤 목적지에 들렀다 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이 비행기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 비행기 탔을 때 짜장면 줘요? 아니에요. 짜장면 안 줘요. 무슨, 뭐였더라? 좀 특이한 거 먹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먹었던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어느 나라 항공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근데 갈 때와 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갈 때와 올 때 음식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요? 어디에 경유해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음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정보가 아니네요, 결국. 아니, 음. 그때그때 다르다는 정보를 주셨어요? 어, 물어봤잖아요. 가장 많이 주는 거. 네. 자, 치킨 주세요. 치킨, 플리즈. 물고기로 주세요. 물고기. 피쉬, 플리즈. 그러면 돼지고기 주세요. 포크, 플리즈. 그러면 소고기로 주세요. 비프, 플리즈.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치킨 오르 피쉬. 맞아요. 그러면 치킨, 플리즈.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뭐 비프 오르 포크 하고 물어보면 맞아요. 포크, 플리즈.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간단하다. 비프 오르 포크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아요? 그러면 비프 오르 포크 오르 피쉬 오르 치킨. 어쨌든 승무원이 서빙을 하면서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옵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국수로 주세요. 국수를 주신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Noodles, 플리즈. Noodles, 플리즈. 제가 종종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 선생님. 머리카락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너무 작거나 얇아서 셀 수 없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라면서요. 그런데 Noodles, 국수는 너무 얇고 끊어지면 두 개 되고 네 개 되는데 왜 이거는 Noodles, 언제나 복수형으로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수만 원래 그래. 아하.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걸 세고 안 세고의 기준이요. 네. 콩보다 크냐 작으냐예요. 아, 그래요. 콩까지는 세줘요. 아하. Beans. 아하. 그런데 콩보다 작은 rice 이런 거 안 세준단 말이죠. 아하. 그런데 국수는 어떠냐. 으흠. 콩보다 얇죠. 네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태국에 가니까 넙적냐. 그래서 넙적면을 딱 발견한 순간 Noodles은 앞으로 Noodles로 부르자 라고 결정한 게 아니냐고 아, 그때 그 결정 좌석에 같이 있어서 제가 같이 있었어요. 오케이. 복수용으로 인정. 괜찮네. 국수가 짜네. 이렇게.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국수는 언제나 Noodles. Noodles. 복수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ork or Noodles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는 국수 먹을래요. Noodles, please.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Red pepper paste, please. 고추장 주세요. 너무 길다 근데 이거. Red pepper paste, please. 아하.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네. 빨간색, 페퍼, 후추, 페이스트, 페이스트. 페이스트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장이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짜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페이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치약도요. 네, 네. Tooth paste. 맞아, 맞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Tooth paste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Red pepper paste, please. 이거는 외국 국적 비행기에서는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엔 있어요. 요즘엔 있어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그럼요. 자, 저는 고추장이 있어야 밥을 먹거든요. Red pepper paste, please. 사실은요. 네. 준다고 할 때 몇 개 더 받아서 여행 중에도 먹죠.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몇 번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진짜 맛있던데요. 그래서 꼭 연습해 둬야 되죠? Red pepper paste, please. Red pepper paste, please. Red pepper paste, please. 그렇죠. 페페페네요. 네. What did you like? Do you have red pepper paste, please? Yes, we do. 아, give me some, please. Okay. Here you are. 아, can you give me one more? One more red pepper paste? You want another red pepper paste? Yes, yes, yes. Okay. Here you are. 아, can you give me two more? Two more, please? Okay. Just wait a moment. You want another red pepper past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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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